우선 기다리고 있어요. 저쪽이 이제 운동방해로 넘어온 거예요. 저거. 대개 저런 게 집에 있으면 대개는 빨래거리로 다 사용이 되게 되는데. 나 젊었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저거는 유방암 걸리신 분들은 다 해요?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거의 팔 운동은 기본으로 다 해요. 그래서 저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유방암 걸린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이거 팔 만세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늘리기 위해서라도 하시는구나. 저게 지금 사실 척추 등, 사실 다리까지 쫙 펴지는 저 동작이 진짜 시원하거든요.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림프저를 좀 두들겨서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쌓여있던 노폐물들이 자극이 돼요. 저걸 어쩌다 안 하면은 좀 이렇게 손 같은 손도 이렇게 이렇게 주먹지기가 좀 이렇게 뻑뻑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몸에 림프절이 이렇게 막히게 되면은 노폐물이 빠지지 않으니까는 면역에도 많이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쑥쑥 쓸어주고 고정을 빼주는 거죠. 여기서는 한 2분. 저렇게 철봉에 매달리는 게 사실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면역력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사실 림프가 우리 몸에 독소와 노폐물을 걸러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요. 저렇게 철봉에 매달리게 되면 겨드랑이 스트레칭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림프절 마사지 효과가 있어서 림프 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